스페인... 그... 군용식품? 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향기가 느껴져 레알 마드리드의 향기가 느껴져 스페인의 수도는? 어? 스페인의 수도 아, 미쳤네 진짜 하나가 모여있어 와, 존나 빡치네 존나 빡치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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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빡치네 스스로 아... 아니 방금 말하셨잖아요 마드리드 알지 모르지 알았지 어? 이거 그거다! 뭐야 이거! 어? 뭐지? 콩알탄? 에이 멜로코톤 아, 뭐야 이거 까봐야겠다 야, 스페인어는 까봐야겠다 스페인 군용음식은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뭐 캔디인가?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샴푸 림프 치아 하하하하 이거 먹었더니 샴푸 아니야? 가루 샴푸? 호텔에 가면 맨날 그런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건가? 한번 먹어봅시다 뭐지? 홈네트? 하하하하 에이 설마 통조림이 너 스페인어 할 줄 아냐? 스페인어? 마건, 바가돈 뭐 이런거 하면 안된다 알? 자리아도 아니고 어? 스프 종류, 스프 종류 모아놓고 스프 종류 이거 뭐야? 뭐에요? 어? 뭐야? 양반김? 그릇 아니에요? 그릇? 아 여기다 데우는건가? 아 혹시 여기다가 성냥 끼워가지고 요 4개 씹히는건가? 여기다 성냥 4개를 꼽아서 이게 뭐 야 무슨 씨 이게 무슨 뭐 생일 축하 뭐 거냐? 어? 네? 여기다 성냥 생각하는거 보소 상상력 보소 여기다 성냥을 꽂아가지고 뭐 그거 4개로 이런 이씨 일단 요걸 도입한 다음에 덕에도 요걸 올려요 하나를 어 여기다 불을 지피는거에요 아아 아 이게 그거구나 구체 연료 자 까볼게요 이거 뭔지 욕 오잉 형 형 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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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국물이 떨어져 잠시만요 으으으으으으핏 오 뭐야 뭐야 뭐에요 국물 오 야 맛잔냄새야 그냥 먹어도 될 것 같다 오 뭐에요? 야 맛있게 생겼다 너 먹어봐 국물은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아 너 일단 마셔봐 이거 괜찮게 마셔봐 잠시만요 젓가락 어디 있어요? 형 믿고 마셔봐 아 형 마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아 마셔도 돼 이거 국물 맛있어 보여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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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야 몸에 좋아 이 새끼야 아 이거 마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셔 이 새끼야 몸에 좋아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마 피팅 이 새끼야 그냥 몸에 좋아 이 새끼야 이렇게 해서 설명서 보고 데워 먹으라고 스페인어 형 이 새끼야 모르겠어 스페인어 말 아니면 새끼야 내가 해보지 임마 어? 형 이것도 구부리셔야죠 어디 여기 이렇게 그렇게 구부리면 이게 되냐 아니 쨈씨가 그러고 이제 덮는 거죠 와 형 이걸 모르시네 너 새끼 내 말만 군필이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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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에요? 누가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데워 먹는 건지 그냥 먹는 건지 이거 참치 같은 거 같거든요 영어 설명서도 있다고 지금 말하는데 영어도 모르겠어 아 이거 이게 영어 설명서인가? 줘봐 영어 설명서 줘봐 아 줘봐 내가 영어 설명서 토익 550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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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이네 아하 여기 스페인고는 대본을 아하 아하 여기다 해가지고 여기다 데피는 거다 조그만한 이게 어떻게 보면 부스터 같은 거다 집안에 불 나오는거 아니야? 이거 조그맣게 해놓고 이거 맞냐? 맞는거 같은데? 맞는거 같아? 그래야 한다고요? 아 이거 자일리토리야? 아 너무 짧아 성냥이 성냥이 너무 짧아 아 너무 짧아 어 붙는다? 뭐지? 불 꺼렸는데요? 붙었다 붙었다 어어우 붙는다 대박이다 오옹 아 이거 냄비 같은거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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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거 솜트 쎈니? 아 진짜 좋다 이거 쫀득이 구우면 딱이 났니? 뭐 하나 데펴먹죠 지금? 저 어딨냐 그 참치 데펴도 돼요? 어떻게든 이렇게 먹는거 맞아요? 여러분들? 야 젓가락 가져와봐 아 이렇게 먹는거래요? 와아 진짜 존나 뜨거운거아니야 율오오오오오오오오 형 형 형 아 대바 될꺼 가져와봐 뭐해 너 어리버릴타곤 어리버릴타곤 야 저 어리버리집 가지말바죠 이거 기회는 씨 아 어리버릴타곤 다시마요 존아 어리버릴타네 왜? 파이어 지금 야 지금 이상해 피바뀌지 난리 났어 지금 혼자 됐다 야 놀꺼 가져와 놀꺼 빨리 가져와 뭐해 어 왜 이렇게 얼타 짬식아 됐어요 다 되삐졌어요 어 무시 갑자기 이 기름이 되게 그건가봐요 높은가봐요 파이어까지 듣는거 보니까 자 먹어봐 그렇지 그렇지 이런걸 좀 미리 준비하란 말이야 아이 이거 해킹인거 같은데 이거 아이 피파 켜지고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왜이래 이거 컴퓨터 레전디야 오늘 아이 지금 피파 켜지고 뭐 켜지고 지금 숨어있는 야동켜지게 생겼어 지금 왜이래 자 한번 먹어봐 짜식아 어떤 맛이냐 아 이거 문어냐 문어? 문어네요 문어? 아뇨 이어서 할게요 이거 여러분들 문어입니까? 문어 맞죠? 야 뭐야 야 진짜 왜그래 장치드라이버 확도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왜이래 잠시만요 오 잠시만 취소 취소 어어어 지원대로 움직여 난리 났어 지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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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이래 이거 형 저희 지금 키보드 안세잖아요 야 야이 씨발 왜이래 야이 씨발 왜이래 야 지금 키보드 여러분 리방이 될수도 있어요 일단 기다려봐 이번까지 먹는거 보여줘야돼 야 먹어봐 야 맛있어보인다 문어네 문어 네 이거랑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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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맛있어? 좀 짭조름하긴 맛있는데 짭조름하긴 맛있는데 너만 먹어 알았지? 아 그만이요 짭조름하긴 한데 쫀득하네요 쫀득하니 어 너만 먹어 오케이 오케이 자아 아 문어네요 문어 여러분들 뭔가 했더니 하나 더 볼만해? 아 근데 문어말고 더 있을걸요 나가봐 다른거 달라고? 문어말고 다른 문어내요 문어 문어 문어내는데 좀 나네요 문어 이거 고급음식인거 아세요? 뭐? 문어 비싸요 문어 비싼거 알아 그래 너무 많이 먹으라고 아 네 어 문어밖에 없어 다른거 찾으라고 했는데 근데 일단 1차 문어가 문어네요 이게 이게 동그랗게 생겨서 근데 기름이 엄청 많아 동그랗게 생겨서 어 어 전투치는게 문어 스케이처럼 문어 데친게 들어있네요 으으음 자 화면 다시 체트장 켜 드릴게요 지금 메모장 켜놔나요 지금 됐다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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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빠르게 메모장 Jeanine usu 안 Sharing 야야 왜이래 어? 어 진짜 이상해 지 지 마음대로 움직여 어? 형 이번에 방향키 안 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향키? 네 아 제가 야 키보드 가져와봐 리방에 이거 안되겠어 이거 오늘 내가 우리집 귀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요 귀신이 맞아 요 귀신이냐? 잠깐만요 야 부금도 지 마음대로 들어줘 잠깐만요 어 뭐야 부금도 지 마음대로 들어줘 어 아 진짜 이상해 진짜 이상해요 아 진짜 이상해요 잠깐만요 지금 귀신 있는거 아니야? 아 잠깐만 진짜 이거 주장 아니야 진짜로 저 이거 싫어하냐? 컴퓨터 지 마음대로 꺼지고 지금 어 뭐야 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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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